네 다음 코너는요 기업만 두개 소개하기가 좀 지루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입니다 새로운 코너 이제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R&D 과정을 할 때 보면 기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? 라는 코너를 신선했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새로운 코너에요 새로운 코너 네 새롭죠 항상 새롭습니까? 네 늘 새로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님 오늘은 어떤 코너를 어떤 상품을 소개할까요? 요즘 가장 필요한 상품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? 짜잔 짜잔 예 실외용 공기청정기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화력발전소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중지하려고 아 글쎄요 그치 좀 망측하긴 해요 그죠? 제 친구가 지금 고리 그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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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진에서 그 원자력발전소 공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조만간 짤려서 올라올 것 같아요 중단하고 올라와서 저랑 같이 다 당겨야겠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휴대용 공기청정기구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부분과 전기 충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? 어떤 걸로 되나 한번 볼게요 실내 환기를 안 하는 것이 요즘은 외부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실내 환기를 안 하는 것이 건강에서 위로운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베이징과 뉴델리에서 북경과 뉴델리가 제일 안 좋구요 북경과 뉴델리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염된 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이 서울 진짜 안 좋아요 공기가 그래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그 먼지를 제거하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국산 휴대용 공기청정기 제품입니다 샤오미는 아니구요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스마트 마스크 스마트 마스크 스마트 마스크 스마트 마스크 이 헤파 필터를 통해서 총 미세먼지의 99.5%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색상은 검은색과 주황색 하늘색 붉은색이 있구요 마스크의 좌우 폭이 좁아서 얼굴에 쫙 붙는 밀착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냥 샤오미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필터는 소모품으로 교체 가능하구요 아까 그 주황색이 그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도 있구요 USB 충전도 할 수 있구요 되게 재밌는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면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바람을 조절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필터를 관리할 수도 있고 사용시간 체크도 할 수 있고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그 이런 필터 같은 제품을 주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죠 나중에 이런거 하나 만들까봐요 우리나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갖고 다니면서 공기청정기 하면 이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색깔만 좀 디자인만 좀 더 예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런거 만들어가지고 수입대체효과 예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비슷한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주고 싶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짜잔 그래 맞아요 얼굴 쓰는 진공청소 같네요 그죠? 짜잔 그래 짜잔 그래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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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